한글자막 by 한효정 싱싱한 고기로 아침을 만들었어요 짜잔!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하지만 풀만 먹는 기린은 한입도 먹을 수 없었어요 런치타임! 기린이 신선한 풀로 점심을 만들었어요 짜잔!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하지만 고기만 먹는 사자는 한입도 먹을 수 없었어요 흥!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치! 나는 풀을 좋아하는데 사자와 기린은 돌아져서 서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이웃집 곰할머니가 사자와 기린의 집에 놀러 오셨어요 같이 나눠 먹으려고 음식을 좀 가져왔단다 곰할머니는 사자에게 싱싱한 고기를 기린에게 신선한 풀을 주었어요 우와! 고할머니 감사합니다!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? 가만히 지켜보니 사자는 고기를 기린은 풀을 참 좋아하더구나 호호호호호! 디널 타임! 사자와 기린은 관찰해야 배려를 잘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공할머니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냠냠쩍쩍쩍 맛있는 저녁을 먹고 하하 호호호호호우! 행복해졌답니다